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웹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 디렉토리에 파일을 생성하면 그 파일을 감지해서 글 목록을 만들어주고 또 우리 대신에 HTML 코드를 생성해주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우리는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그런데 그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데이터 디렉토리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 뿐이기 때문에 컨텐츠를 생성하는 것을 이 사이트의 소유자만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러면 한계가 있죠 우리가 어떤 꿈을 꾸게 돼요? 누구나 웹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면 그 전송한 데이터를 데이터 디렉토리 안에 생성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겠죠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컨텐츠를 사용자가 웹을 통해서 생성하고 또 수정하고 삭제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쭉 길게 살펴볼 겁니다 그 첫 걸음으로써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사용자가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방식인 HTML의 폼이라고 하는 기능을 살펴볼 거예요 폼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이걸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신텍스에다가 저는 new 파일 form.html이라는 파일을 생성했고요 여기에다가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input 받는, 입력받는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우선 input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어요 input 그리고 type text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직접 파일을 여세요 자, 여기에 신텍스에서 어디 있죠? form.html을 이렇게 열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즉, 우리가 여기다 글씨를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입력한 정보를 서버로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좀 보기 좋게 이걸 태그로 감싸서 줄바꿈이 되도록 했어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 줄의 텍스트를 입력하는 건데요 본문은 여러 줄을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줄의 경우에는 텍스트, 에어리어 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이 끝난 다음에는 입력이 끝났다는 의미에서 전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송 버튼이 필요하거든요 전송 버튼은 input type submit 제출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전송 버튼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저 정보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에 대한 주소가 필요해요 자, 그거는 여러분이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폼들을 폼이라고 하는 태그로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액션이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뭘로 할까요? log http localhost 300 slash process underbar create 뭐 이런 식의 주소 여기 입력한 정보를 서버로, 이 주소로 전송하고 싶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입력한 각각의 값들이 이름이 있어야지만 서버 쪽에서 받았을 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각각의 컨트롤에다가 저런 걸 컨트롤이라고 해요 얘는 title이라는 이름을 주고요 얘는 본문이라는 뜻에서 description을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reload를 하고 여기다가 hi 여기다가는 아무 텍스트나 이렇게 적었어요 서브밋 했을 때 url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클릭 어때요? process underbar create 물음표 title hi ampersand description 블라블라 즉, 쿼리 스트링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폼이라고 하는 태그는 그 폼 안에 있는 각각의 컨트롤들의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서브밋 버튼을 눌렀을 때 액션 속성이 가리키는 서버로 쿼리 스트링의 형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이다 HTML의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process underbar create 아직 없기 때문에 not found가 떴지만 저 애플리케이션에게 title과 description 값을 전송하긴 했는데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우리가 어떤 특정 웹페이지를 사용자가 가져갈 때 id는 html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건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 이렇게 주소상에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걸 카피해서 누군가한테 전송해도 그 사람이 그걸 클릭해서 여기로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는 글을 수정하고 삭제하는 일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주소에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저 주소를 무심코 카피해서 누군가한테 보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클릭해서 들어오면 우리 서버에 있는 정보가 수정되거나 삭제되거나 생성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즉 get 할 때는 이렇게 물음표 뭐뭐뭐라고 하는 query 스트링을 쓰고요 서버에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과 같은 수정 행위를 가할 때는 필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URL로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뭘 어떻게 하면 되냐?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메소드 방법이 메소드잖아요 메소드를 포스트로 하시면 됩니다 백 한 다음에 리로드하고 여기서 Hi 블라블라 이렇게 하고 Submit을 하면 URL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URL에는 create underbar process underbar create가 있고 query 스트링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디 갔냐?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서버로 전송한 겁니다 이렇게 전송하면 아주 큰 데이터도 전송할 수 있어요 반면에 URL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URL은 무한히 긴 데이터를 수용하지 않거든요 나중에 데이터가 잘릴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버로부터 사용자가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get 할 때는 get 방식을 쓰는 거예요 get 방식은 여기 메소드가 get이라고 적혀 있거나 아니면 메소드가 생략되어 있을 때 get입니다 하지만 서버의 데이터를 수정, 삭제, 생성과 같은 걸 할 때는 반드시 메소드를 post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